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페노션 인수작업에 들어갔습니다. 하림은 법원이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한지 5일이 지난 17일 오후 2시께 페노션의 인수단을 파견했습니다. 10명으로 구성된 인수단에는 추성엽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정갑선 전 전무, 김혁기 전 상무, 유재욱 전 차장 등 페노션 출신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. 경영권 인수는 신주 발행, 유상증자와 감자, 신주 상장 등의 절차를 거쳐서 7월 말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 법정 관리도 동시에 종결됩니다.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서 새 출발하는 만큼 페노션과 새 주인이 된 하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정도 경영과 윤리 경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KSD 뉴스 김단아입니다. KSD 뉴스 김단아입니다.